많은 분들이 이제는 해외 사람들이 한국의 화장실을 보며 놀란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해외 스타인 톰 홀란드마저 한국의 화장실을 극찬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해 더욱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이 무료임은 물론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환풍기 설치, 디퓨저 등으로 인해 은은한 향기까지 나기 때문이죠. 심지어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에는 얼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는 오로지 한국 화장실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라 외국인들은 한국인이 정말 청결하고 냄새에 민감하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에선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외국인들이 놀란다는 사실에 더 깜짝 놀란 우리들이었죠. 그럼 대체 외국의 화장실은 어떻길래 그런 걸까요? 한국의 화장실을 보며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만큼 한국인들도 해외에 나가면 해외의 화장실을 보며 깜짝 놀랍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유료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청결은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커피를 마시러 간 카페에서도 화장실 사용료를 요구한다고 하니 해외, 특히 유럽 여행은 화장실과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런 현상은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심해졌는데요. 이때 폐쇄됐던 화장실들이 아직까지도 문을 열지 않아 화장실 부족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대체 그럼 복지의 끝이라 불리던 유럽이 대체 왜 화장실만큼은 인색한 것일까요? 그건 과거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유럽은 밖은 물론 집에도 화장실이 없어서 거리 전체가 화장실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밖에서 볼일을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다는데요. 그래서 산책은 커녕 제대로 발을 내딛기도 힘들어 발명된 것이 바로 하이힐이었습니다. 게다가 위층에서 아무렇게나 배설물을 거리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발명되었던 것이 바로 양산이었죠.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수세식 화장실의 역사가 가장 깊은 곳은 바로 유럽입니다. 발달한 수도 시설을 활용해 좌식 변기 밑으로 물이 나와 배설물을 씻어냈죠. 그래서 당시 로마 시내에는 무려 400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로마가 망하고 기독교가 집에 이념인 중세로 들어서면서 이런 화장실 문화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육체의 모든 욕구를 억제해야 한다는 금욕주의의 명목 하에 화장실은 물론이고 목욕 문화까지도 사라졌는데요. 이런 이유로 유럽인들의 청결과 위생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반 가정부터 궁전까지 화장실이 사라졌는데요. 무려 5천 명이 살았던 베르사유 궁전에 화장실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에 프랑스 저술가 메르시에는 1782년 파리에 왜 대중화장실이 없느냐고 비난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볼일이 보고 싶어지면 큰 낭패다라며 아무 집이나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자정하며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죠. 그리고 청결과는 별개로 화장실 문화가 꽃피었던 로마에서도 화장실이 무료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잦은 전쟁과 콜로세움 건설으로 재정이 바닥난 로마는 공중화장실을 유료로 전환시켰는데요. 화장실을 유료로 바꾼과 동시에 화장실 외의 곳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큰 벌을 내려 세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유료 화장실을 사용해 돈을 내거나 거리의 볼일을 봐서 벌금을 내는 등 어떻게든 밖에서 볼일을 보면 돈을 내야 했죠. 이런 조치에 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화장실을 유료화시킨 건 황제답지 않다고 비판하자 돈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화장실을 뜻하는 토일렛도 화장실의 유료화에서 나오게 되었다는데요. 이 단어는 뚜알이라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어로 뚜알은 사람이 어깨에 두르고 다니는 망토를 가르키는 말이었죠. 이상하지 않나요? 망토를 뜻하던 단어가 갑자기 화장실을 뜻하는 단어로 바뀌다니. 여기에는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이 담겨 있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볼일이 급하면 뚜알을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커다란 망토를 두른 사나이가 나타났는데요. 이 망토 안에는 양동이 두 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듯 바로 용변이 급한 사람들이 이 양동이에 걸터앉아 큰일을 보고 그동안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망토로 손님을 둘러싼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영국으로 넘어가 토일렛이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집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의 뒷간을 만들어 청결하게 사용했는데요. 생각보다 유럽 사람들이 향수를 뿌리면서 고상한 척하지만 화장실 문화만큼은 우리가 과거부터 앞서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과거는 그렇다 쳐도 왜 아직까지도 유럽에는 공중화장실이 지저분하면서 유료위기까지 한 걸까요? 여기에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이 바로 건축물 문제입니다. 유럽 도시들은 오래된 역사와 독특한 건축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목은 협소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단단한 돌로 지어진 집들이 많고 도시계획법과 건축관련법의 규제를 받아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도 한몫을 하는데요. 유럽의 물은 한국의 수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럽은 석회 성분이 많아 파이프를 막기 때문에 배관 교체를 하는 데에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이런 이유로 공중화장실들은 모두 유료로 제공되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가 흔한 것이죠. 게다가 유럽 사람들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인식도 남다릅니다. 한국은 이런 공중화장실을 공공시설으로 생각해 청결하게 쓰는 것이 원칙인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돈을 내고 사용하다 보니 깨끗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 뿐더러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떼어가거나 기물 파손을 하더라도 모른 척하기가 일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숙자 문제도 한몫을 합니다. 유럽 내에는 노숙자 수가 무려 90만 명에 이르는데요. 만약 공중화장실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그 수를 늘린다면 노숙자들이 화장실을 점거하고 더럽히기 때문에 증서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점거하는 것을 넘어서서 온갖 범죄가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빈번하죠. 이런 이유들이 모여 유럽의 화장실 인심은 그야말로 인색해졌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럽 각 나라들의 정부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21세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니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기하기도 한데요. 우리야 여행으로 며칠 짧게 묵어 잠깐만 고통을 참으면 되는데 현지인들은 이 고통을 어떻게 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어느 나라와 견주어봐도 손색없습니다. 심지어 법률로 대형 공공장소의 경우에는 1층 화장실은 무조건 개방하게 규정되어 있죠. 그런 이유로 지도 어플을 켜서 화장실을 검색하면 개방화장실을 수두룩하게 찾을 수 있고 가까운 지하철역에 가기만 해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화장실이 급했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받은 일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감탄을 내뱉고 있죠. 한국도 처음부터 깨끗했던 것은 아닌데요. 과거 2002 월드컵 개최도시 유치 사업의 한창이던 때에 당시 심재덕 수원시장은 전 세계 관람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월드컵을 즐기기 위해서는 화장실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를 깨닫고 바로 월드컵 유치에 앞서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을 벌이고 수원시 공공기관 등의 공중화장실을 갈아엎기 시작했는데요. 이 당시에는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보건과 위생, 생활 안정을 향상하려면 화장실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심재덕 선생의 신념은 확고했다는데요. 결국 1999년에는 한국화장실협회를 창설하고 2007년에는 세계화장실협회를 창립했죠. 그 덕분에 전국 대부분의 화장실이 깨끗해지며 수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화장실 개선 사업을 벤치마킹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지난 2019년 유엔은 보건 및 위생 관련 전문성을 인정 세계화장실협회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를 수여하기도 했죠.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어딜 가든 아주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화장실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